아 그런가? 안오면 어떡하지? 삐져서 안오면 어떡해? 안오면은 그 사람에 따라죠 뭐 그 사람이 오면 좋고 안오면 뭔가 슬프로 아 진짜 근데 안오는 사람도 많더라고 내가 몇 번 실수로 강퇴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오는 사람도 많어 그 사람들은 형이 나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안오는 걸 거예요 아 그런가? 그럼 네 말이 맞기를 형 너만 믿을게 그럼 네 어 너만 믿을게 오케이 얘가 온대니까 오실 거야 아 참나 내 실수를 잘못 눌렀네요 자 이번 거는 푸구님의 강화 아 패키지 갔다 올게요 패키지 아 실수로 잘못 눌렀어 자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건 5만원짜리 5만원짜리 야 5만원도 너 현재를 하고 싶지? 아 현재를 하고 싶어 자 이거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계산 자 5만원짜리 이거 샀나본데? 어 6월 어 자 5만원 어 6월 선수 팩 집중형 플래티넘 패키지 어 지금 저장을 해 놓는 거야 이거 누구 거지? 푸구니꺼 푸구니 어 자 그러면 까도록 하겠습니다 2피는 따로 없나봐 아님 깐건건가 어 야 너 말 잘한대 에? 어 시청자들이 너 말 잘한대 하하하하 너 잘생겼지 아니요 그닥 그닥 하하하하 겸손한데 어 겸손한데 어 자 6천 줍니까 6천 아 6천 잎이 있대 6천만 자 6천만 플러스로 계산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아하하하 진짜 씨리고 아하 진짜 오그라든다 손발이 8만 천원짜리 아 밑에 상자 더 있었어? 어 미안 미안 하나 더 있었구나 자 미안합니다 자 어 자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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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 이런거 잘 모르잖아 원래 어 어리버리해 어 내가 원래 패키지 어 문외한이라 어 어 어 이거 잘 뜬거 아니야 이거? 야 이거 잘하면 대박 뜨겠는데 아 이거 다 어차피 다 이거 뜨는구나 무조건 이거 뜨네 별 차이 없고 응 야 심심하니까 니가 어 추임새 추임새 한번 넣어줘봐 추임새 네? 추임새 잘한다 잘한다 요리 형 야 노래 잘하네 자 계속해 계속해 어 잘한다 잘한다 요리 형 잘한다 잘한다 요리 형 흐흫 야 그건 운동회 때 쓰는거 아니냐 너 운동회 했냐 최근에? 아 뭐야 이거 아 했었었 자 힘내세요 불러달래 힘내세요 어 자 드디어 백단이 떴구요 아 이거 5만원짜리라 너무 큰 기대도 마시고 네? 힘내세요 왜요? 그 노래 있잖아 힘내세요 아 그걸 꼭 해야하나 내가 어르신 어 보듬해 어 드디어 보듬해 보듬해 야 형 보듬해 뒀어 아 진짜요? 전 지금 대상 중이야 어 자 미란다 아 미란다 진짜 없어 보인다 생긴게 진짜 좀 어 비쩍 말라가지고 불쌍해 보이는데 자 슈슈 자 이제 나머지 여기서부터 이제 대박 나오죠 자 아이유 레디 한 번만 부탁할게 자 준비됐지? 네 5만원짜리 어쩔수없어 5만원짜리 어쩔수없어 또 모르죠 대박되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테라디 어서오시고 자 테라디 어서오시고 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이야 자 아이유 레디 좋았어 야 해줘야지 뒤에 3 2 오 호날두 오 오 오 야 호날두 먹었어 형 호날두 야 5천만원짜리 호날두 대박 자 지금 생방이구요 야 잘하세요 니가 하니까 잘되는데 스읍 야 호날두 먹었고 어우 대박이네 자 계속 갑니다 아 이거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네 어 이거 푸구님꺼구요 아 페페 자 한번만 더 해보자 네 자 아직 하지마 아직 하지마 요거 까고 제일 좋은거 니가 까게 해줄게 자 오리기 자 노이어 자 이제 됐다 자 준비하고 있어 이상하게 백이 잘 떠 아 위에도 있구나 위에도 몇개 더 남았어 이거 순서가 왜이래 순서가 막 꼬였었네 어 어 난 없는줄 알았어 이건 잘 안나오니까 괜찮아 자 지금이야 아유 러비 쓰리 투 원 제로 꼬꼬꼬꼬 자 외질 잘나왔구요 외질 자 외질 쿠티뉴 아이 쿠티뉴 외질 쿠티뉴 좀 아쉽다 외질 쿠티뉴 자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자 메이싱 아 목말라 자 제발 하나만 뜨자 하나만 자 홈멜스 아이씨 야 이거 여기서 끝날건가봐 자 스네이더 아 이거 별론데 이거 1억 나왔어요? 5만원에 1억이면 별론데 자 취하구 자 마무리 자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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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시엘리까지 자 이거 토탈 얼마 떴나요? 자 토탈 얼마 떴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자 5만원 패키지에서 어 얼마 떴어 어 2억 5천 2백 81원이요 아 2억 5천 떴어 너 계산했어? 아 계산하면서 보고있죠 지금 야 너 대단하다 너 엄청 똑똑하다 아이유 레디 하면서 계산까지 한단 말이야? 아 네 지금 이것도 재밌어요 계산하는것도 너 계산 뭘로 했어? 계산기요 야 너 천재인데 자 2억 2천이면 나쁘지 않네 뭐 5만원에 6천만원 현금 2피 포함이야? 네 아 그러면 잘 떴네 5만원에 이 정도면 뭐 무난하네 잘 떴네 시세 싸니까 내가 봤을때 괜찮은거 같아요 자 여기까지 야 너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? 아 아 야 너 머리 좋구나 어 서울대 가겠는데 서울대 어 야 형 저거 물좀 가져올테니까 물 가져오는동안